벌써 보고 싶어 사라지자마자 벌써 듣고 싶어 너의 목소리 내가 걸었던 전화 수확이 내려놓자마자 헤어질 때마다 널 보내고 싶지 않아 내 집 주위를 몇 번씩 돌고 늦은 밤이 되면 다시 해가 뜰 때까지 널 기다리길 너무나 힘이 들어 너의 일상들 속으로 나 들어가고 싶어 함께 아침을 하고 잠들고 TV를 보면서 벌써 보고 싶어 너의 모습이 불켜진 너의 대문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벌써 듣고 싶어 너의 목소리 내가 걸었던 전화 수확이 내려놓자마자 전화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놀러와 함께 약속은 전화가 따로 준비하지않고 너와 함께 지낼 순 없는 걸까 너의 일상들 속으로 나 들어가고 싶어 같은 욕실과 부엌 전화길 쓸 수가 있다면 벌써 보고 싶어 너의 모습이 불켜진 너의 대문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벌써 듣고 싶어 너의 목소리 내가 걸었던 전화 수확이 내려놓자마자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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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